최파타의 텐션 업 흥폭발 노래방 홀 쩡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 칠 자 월요병을 빠르게 날리는 분 최파타 노래방 내 멋대로 넘버 칠과 함께해보세요 매너리즘? 슬럼프? 우울증엔 반대말이 있다면 바로 이분입니다 텐션 끌어올려 김호영씨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해피몬데이 정말 너무 끌어올린다 너무 끌어올렸지 아니 오늘은 핑크보이예요 약간 핑크보이로 헤어컬로 핑크로? 맞습니다 그거는 살짝 샴푸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브릿지예요? 브릿지예요 그럼 당분간 핑크나 라임 연두 약간 핑크 쪽 느낌으로 살짝 조아봤어요 일어나 보세요 아니 뭐 사실 오늘은 그냥 되게 편안하게 왔어요 편안하게 왔는데 이제 이 소재가 왜 뽀글이 아니 뽀글이 바지도 있다니 맞아요 심지어 뒤는 또 약간 컬러를 이제 두었다 좀 진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냥 편하게 또 속에 살짝 그 꽃무늬 베스트가 살짝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네 신발은 못 신으셨어요 아우 신발은 너무 명품인데 네 어 그래요? 보여주세요 어머 너무 대놓고 명품이네 대놓고 근데 딱 잡아주네 그렇지 그 블랙 약간 이렇게 밀리터리 룩 같아서 딱 잡아주네 딱 잡아준다고 딱 잡아주네 그렇지 그렇지 저기다 뭐 흰색 운동화나 부드 씻었으면 날아갈 뻔했어요 아유 그럼요 딱 잡아주네 그럼요 최지원씨가 아니 호의 옷을 보니 1월인데 벌써 목동에는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양이 양양양 양 때 어 네 자 김찬수씨가 화정루님 호영님 보라 보고 있어요 부장님한테 허락받고 30분간 보라 보기로 했어요 물론 30분 늦게 퇴근하기로 하고요 핑크빛 호영님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우리 김찬수씨 같은 분을 위해서 뭔가 보여줄 걸 해야 돼 어머 웬일이야 진짜 그렇죠 나 보는 라디오를 30분 지금 그렇지 30분을 보신다는데 그래서 퇴근은 30분 늦게 한다는데 어머 웬일이야 나 같으면 안 보고 정식 퇴근하는 게 않나요? 어우 세상에 그렇지 그럴 법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김찬수님 월요일인데 텐션 에너지 끌어 올려 선물들여 선물 선물들여? 자비로 자비로 자비로? 왜 저러는 거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제법 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소림씨가 어머나 핑크색을 소화하는 남자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던데 그게 호영씨였네요 너무 찰떡입니다 아니 유난히 핑크가 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얼굴빛이 얼굴이 하얘서 하얘서 약간 핑크가 조금 잘받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남성분들이 핑크를 입었을 때 굉장히 어떤 섹시함이 또 묻어나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는 약간 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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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리죠 그쪽은 섹시죠 친미양씨가 아까 2부 노래에서 박신양씨가 찾으시던 핑크 거기 좀 앉지 여기 있네요 그러네 저예요 저예요 자 8498님이 호영이 형 주말에 산천어 축제 갔는데 여기저기서 산천어 끌어올려 소리가 들려서 호영이 형 팬으로서 형 인기를 체감했어요 덕분에 텐션 올려서 6마리 꽉꽉 채워서 잡았어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산천어를 낚시하면서 잡으면서 낚시하면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는 정말 유행어가 됐네요 유행어가 됐어요 좋아요 자 이지민씨가 요즘 호희가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호희랑 친해지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면서요 가수 김재환씨도 공식적으로 친해지고 싶다 콘서트에서 말했다던데 저도 좀 껴주세요 하셨어요 그러셨더라고요 김재환씨가 네 제가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콘서트 오프닝 때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TV 이런 걸 보면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김호영씨다 김호영씨다 그러면서 유행어 있잖아요 끌어올려 하더니 그거를 거기에 오신 팬분들이랑 다 같이 끌어올려를 떼창을 시키시더라고 너무 감사하지 너무 감동이다 그러니까 우린 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르죠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야겠다 그래서 이 만남의 장을 여기 최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 제작진들한테 좀 언지 좀 넣었어요 기별 좀 넣었어요 그래요 하여튼 저도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래 끌어올린 이 기분으로 오늘의 주제 만나볼까요 오늘 주제는요 청취자 이승현님께서 차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유행이 바뀌잖아요 신조어도 그렇고 너튜브도 그렇고 또 환승 연예인지 뭔지 연예 프로그램 유행이고 날리더니 이제는 난 솔로지옥이 유행이라나 봐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제 심정을 가득 담아 만들어본 오늘의 차트 유행 따라하기 지겨워 지겨워 넘버치 빠밤 이 지겨워 지겨워도 우리 허영씨 네 그렇죠 자 오리지널 버전 아우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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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나 이런 느낌 알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꼭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좀 봐야 그러니까 뭐 알아야지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내가 그 말은 쓰지 않아도 그게 뭔지는 알아야지 이게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요즘 이게 엄청 인기더라고요 뭐 연예 프로그램 연예 프로그램들이 맞아요 뭐 환승 연예도 그렇고 뭐 솔로지옥도 그렇고 엄청 인기가 돌싱 뭐 그런 것도 그렇지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보니까 나도 잘 몰라 안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한 번 보면 빠져들 수 뿐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 막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기도 가서 먹어보고 또 저것도 또 뭐 들어봐야 되고 이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이런 게 지겨워 지겨워 그러면 우리 호영 씨는 이런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알 것 같은 분인데 근데 잘 몰라요 근데 또 엄청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느낌은 잘 아는 것 같지 근데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 대신 저는 잘 모르는데 눈치가 빨라가지고 습득력이 빨라 어 순간에 순간에 이게 빨라가지고 예 숭말력이 좋아 어 그냥 그렇게 좋아 자 그렇다면 이승연님이 만들어준 유행 따라하기 지겨워 지겨워 넌포치스 빠밤 치리입니다 정말 답답해 짜증이나 어떡해야 해 둘 다 내 곁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정말 화가 난 그리고도 버릴 수 없어 차라리 이럴 땐 남자가 되고 싶어 7위 쿨 운명 얼마 전 조카가 대학교 이름을 딴 크림빵이 유행이라면서 그걸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크림빵에 사과찐빵에 어우 나는 그냥 다 똑같은 맛인데 무슨 애들 사이에선 뭐가 더 맛있다더니 비교하고 분석하고 난리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빵까지 유행을 하고 난리에요 짜증나게 쓱몰 그냥 식빵 사다가 크림에 찍어 먹어 아 맞아요 빵이 유행있죠 유행있죠 한때도 소금빵이 진짜 유행이었어요 아우 말해 뭐해 진짜 그리고 한때는 그 버터하고 팥 그렇죠 샌드위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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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막 유행이었고 아우 내가 갑자기 설명을 해봐 그거 저기 뭐야 우리 갑자기 그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니 그 이름이 있잖아 설명을 해봐 내가 맞춰볼게 자 뭘 맞춰봐 허참 몇 대 몇 아니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야 설명을 해봐 내가 맞춰볼게 그 생각이 안 난다는 그 빵 아 뭐 그게 이제 버터랑 진짜 완전히 그 버터에다가 버터에다가 우리 이제 팥 앙금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 그거잖아 근데 그 이름이 뭐지 그게 어머 나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니 우리 그러니까 그게 앙 아니 앙버터 그래 앙버터 진짜 근데 있잖아요 정말로 이거 앙버터 완전 유행했을 때 심지어 그게 맛있는 집이 따로 있잖아요 내가 그 집을 찾아서 가느라고 난리였었어 진짜 완전히 맛있어 앙버터 그리고 또 소금빵 소금빵도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한때 또 카야토스트 있죠 그치 그치 그것도 막 유행 난리가 났지 그리고 또 빵들 그래 어 아 내가 잘 먹는 거 있는데 잘 먹는 거 뭐 맞춰볼게 자 자 바게트에 바게트인데 버터하고 햄 있는 거 잠봉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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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약간 딸기찜 같은 거 넣어줘야 돼 거기에 버터 들어가야 되고 아우 그래요 이렇게 빵이 유행했어 너무 맛있겠다 근데 요즘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는 크림빵 그래요 나도 봤어 크림이 잔뜩 빵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 완전히 막 이야 정말 시대가 달라졌어 맞아요 예전에는 크림빵 한쪽에만 살짝 붙어있는데 지금 막 삐져나와 그렇지 완전히 오사연씨가 마라탕이 유행이라며 삼시세끼 마라탕만 먹었다가 탈이 나서 3일 내내 설사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았고 마라탕이 막 유행일 때 있었죠 있었죠 밥 먹어봤어 뭐 더 맵게 어째어 허영씨들 마라탕 힐러 안 좋아하죠 썩 그렇게 찾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엄청 좋아하잖아 저는 썩 좋아하죠 알죠 자 7이고 쿨의 운명 자 이승현님이 보내준 유행 따라하기 지겨워 지겨워 빠밤 빠밤 6위입니다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맘에 흐른 누군가를 사겨보고 싶어 6위 015비 신인류의 사랑 요즘 친구들은 소개팅을 전부 어플을 통해서 한대요 주선자가 소개시켜주고 번호 넘겨주고 이러는 것도 전부 옛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플이나 별그램 통해서 서로 메시지 주고 받다가 만난다는데 아우 저런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요 어플로 만난 사람이 괜히 거짓말 치고 사기치는 건 아닌가 걱정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아 근데 이거는 걱정할 수 있죠 있죠 그리고 좀 걱정 좀 해야 돼 해야지 사실은 해야 돼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뭐 별그램 통해서 그 사람을 다 이제 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그나마 조금 낫지 왜냐하면 이제 물론 그것도 사실은 이제 뭐 사칭으로 사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서로 이제 팔로워 같은 걸 보면은 누가 겹쳐있고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조금 뒷조사를 해볼 수 있지 아 그러니까 어플로 사람을 만난 적은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진짜 어플로도 많이 만났는데 그럼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히 신인류의 사랑이야 그럼 그럼 어 127님이 두 분 혹시 아랍상 두부상 아세요? 요즘엔 이 단어가 유행이래요 쌍꺼풀이 진한 사람은 아랍상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두부상이래요 아니 이런 단어도 유행하냐고요 느낌은 오네요 그렇지 아랍상은 이제 좀 진하고 진하고 눈썹도 진하고 좀 이러고 두부상은 좀 순하게 순하게 멀멀한 느낌의 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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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제이 씨가 저도 유행하는 연애 프로그램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친구들이 짤 엄청 보내주더라고요 한 번 도전했는데 전 빠져들기는 커녕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요즘은 서로의 다 입장이 이해가 돼 아니 근데 이거를 안 봐서 그런데 굉장히 이제 뭐 진짜 직접적이고 맞아요 그러나 적극적이고 적극적이고 이게 또 우리 때랑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솔직하고 그럼 자기 감정에 그럼 그래서 아마 우리 때는 그나마 저기 뭐 스튜디오에서 화살표나 쏘고 그런 거였지 어디 야외로 나가가지고 물론 뭐 옛날에 짝도 있었습니다마는 고랑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우리 호영이가 이런 연애 프로그램 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 나는 가서 그냥 사이나 봐야지 레크레이션 강사나 해야지 내가 뭔 거기서 짝을 찾겄다고 아이고 박채희 씨가 10년 전쯤인가 산다라박 사과머리 유행일 때 따라하고 다니다가 임뻑정 같다는 소리 들었어요 유행도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행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처음에는 낯설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 따라하면 또 익숙해져요 그게 예뻐 보이고 그럼요 그럼요 우리의 저는 어저께 그 생각에 들었어 어제 안 그래도 어제 식당을 갔는데 앞에다가 어떤 여자분이 롤을 말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막 드라마 이런 데서 이렇게 막 하고 나왔던 것들이 학생일 때 막 번져서 요즘 사람들 하고 다니잖아 옛날에 처음에 그냥 누가 이렇게 롤 말고 나오면 야 너 그거 안 빼고 나왔어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렇지가 않잖아 아 그래요? 그게 헤어 악세사리야? 악세사리는 아니고 그냥 고정하고 결국에 언젠가는 빼겠지만 그 빼는 거가 보통은 집에서 나올 때 빼는지 하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냥 밥 먹고 식당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냥 너무 일상적인 거야 그러네요 지하철에서도 이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김경순 씨가 제 사촌동생은 어플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잘만 찾으면 인연은 있답니다 사기꾼도 많지만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인연이네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어플로 만나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아는 사람 소개로 소개로 해도 뭐 지사꾼도 사기꾼이 있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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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뭐 너무나는 경우의 수가 있지 자 그렇다면 이승현님이 보내준 유행 따라하기 지기와 지기와 넘버 7 스파밤 5위입니다 5위 레드벨벳 덤덤 사진 찍는 포즈도 수시로 유행이 바뀌는 거 알죠 부위를 거꾸로 하는 포즈가 유행이라고 해서 팔 꺾어 겨우 따라 했더니만 이제 또 그건 유행이 지났대요 이제는 부위를 머리 위로 하라고 하지를 않나 볼 옆에 하트를 만들라고 하지를 않나 요구하는 게 더더 많아지네요 사진 하나 찍는 것도 참 힘드네 힘들어 그러니까 뭐 하면 아 그거 유행 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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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이거야 막 이러고 이러는 게 이제 너무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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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와 이제 또 볼 옆에 볼 하트를 하라는 놈고 나 엊그저기 배우기 이런 거였잖아요 그건 뭐야? 체리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누가 이렇게 여기에 누가 오잖아 그러면 이제 쌍체리 쌍체리 아이고 아이고 또 요즘은 또 손가락 하트가 있어 아니 손가락 사이에 뭐 이렇게 뭐 하면 무슨 뭐 이렇게 하트가 보인다나 그리고 우리 뭐 우리 축구선수 조규성 선수가 또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거 했잖아 이런 것도 이제 유행을 좀 하지 그건 뭐야? 꽈배기 키스? 어 이렇게 손에다가 이게 하트 모양인 거지 이게 이렇게 이게 하트 모양인 거야 꽈배기가 나오네 꽈배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조영은 씨가 저는 깻잎머리 유행할 때 따라하다가 이마에 여드름이 가득났어요 이럴 수 있어 깻잎머리 좋아요 저는 이렇게 예뻐요 근데 그게 또 막 간질간질간질 할 때가 있잖아 그래 하지 요즘은 또 이렇게 뉴진스 이거 붙이잖아 앞에 그렇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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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하나 69님이 전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이름과 노래 외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뉴진스 디터라는 노래를 듣고 중딩 아들한테 아는 척했더니 아들이 신기해하더라고요 아들과의 공감 형성대를 위해서라도 요즘 유행하는 가요나 아이돌 이름 좀 열심히 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행을 좀 따라줘야 되고 유행을 좀 알아야 되는 게 공감대 형성이거든요 그것도 있죠 너무나 모르면 저 사람은 좀 우리랑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고 맞아 근데 이렇게 뭐 아이들한테도 조금 이제 아는 척해주고 이러면 그렇지 뭐야 우리 편이야 막 이러잖아요 자 레드벨벳의 덤덤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마지킹 인형처럼 하나부터 여기까지 더 어색하지 화전 문화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영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월요일의 비타민 우리 호의 김호영씨와 네 멋대로 넘버어치를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라디오가 활짝 열려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목사탕을 제가 한번 드렸죠 이따가 지금 내려놨습니다 아이고 목상태가 사실 이런 상태로 여러분이랑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뭐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고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7320님이 자 저 학교 다닐 때는 안습, OTL 이런 유행어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줄임말도 유행하는 단어도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순간적인 거야 맞아 이것도 역사가 오래 안가 그렇지 박유정님께서 어렸을 때 인형 뽑기 유행해서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자하고 엄마한테 등짝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게 또 유행 시작하더니 또 만원, 이만원씩 써도 못 뽑네요 차라리 돈을 주고 사지 그래 그래 맞아 그리고 뽑으면 뭐해 맞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거 인형 뽑기 많은 사람은 방 하나가 다 인형이야 고윤덕씨가 고윤덕님이 호인님 오늘 머리 보니까 예전에 별은 내 가슴에 안재웅님 머리 스타일이 생각나요 엄청 유행이었는데 호인님이 하시니까 멋지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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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승현님이 보내준 유행 따라하기 직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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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7 빠밤 사이곡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뒤에 숨어서 바람을 피해 잠을 자고 있잖아 따뜻한 햇살 내려오면 깰 거야 조금만 기다려 4위 허보 회상 요즘 다시 2000년대 Y2K 의상이 유행하는 거 아시나요 한때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이 유행이었는데 요즘 다시 헤드폰에 주머니가 많이 달린 칼고바지 그리고 층을 많이 낸 머리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대요 캬 그때 그 옷들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있을 걸 그랬어요 제가 그때 딱 20살이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패션을 보면서 이제 20살을 회상합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 돌고 돌아 그럼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도 막 그런 인별그램 같은 거에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 이제 우리 이효리씨 20살 때 옷 스타일 나오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요즘에 봤을 때 요즘에 다시 또 막 하는 거 심지어 신동엽 형 이제 스타일 옛날에 스티컴 나왔을 때 옷 착장들을 막 떠든 게 있어요 보면은 요즘에 입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진짜 유행은 돌고 돌아요 진짜 유행은 돌고 돌아요 그렇죠 최정희씨가 소방차 오빠들이 유행시킨 승마바지 사달라고 해서 졸라서 이렇게 입었었는데 어머라 세상에 다리 짧아 보이고 잘못 입으면 똥산바지 같고 엄마가 그것도 옷이냐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 이때 또 승마바지 엄청 입었죠 그랬죠 근데 지금도 입잖아 지금도 입어요 그럼 이대한씨가 요즘 볼터치 화장법도 유행이 바뀌었대요 갑자기 아내가 자기 얼굴에서 뭐 바뀐 거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안 바뀌었는데 요즘은 볼터치를 볼이 아니고 눈 밑 바로 아래에다가 해야 된다면서 화장법을 바꿨대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요즘 볼터치는 진짜 볼이 아니라 여기 밑에다 하더라고 밑에다가 더 좀 끌어올리는 거겠지 그러니까 포인트를 올린 거지 올린 거지 포인트 지점을 그럼 이제 얼굴이 올라가 보이니까 그렇지 바로 눈밑 그렇죠 진짜 우리 메이크업을 해주는 친구도 여기 눈밑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네 여긴 뺨이 아네 맞아 뺨이 잘 아네 그럼 올려서 자 이승현님이 보내준 유행 따라하기 식이와 식이와 넘버치스 빠밤 3위입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떠난 너 때문에 울지 않을래 3위 에일리 보여줄게 운동도 유행이 있는 거 아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을 못 간 사람들이 골프장을 여행처럼 다녀서 골프 붐이 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전처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길 스포츠가 많아져서 새로운 스포츠들이 유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자 축구부터 줌바댄스 심지어 VR운동까지 이 중에 제대로 된 운동 하나 시작해서 살이 나 쫙쫙 빠졌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운동에도 유행이 있죠 있죠 흐름이 있지 진짜 작년에 골프 테니스 난리 났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 트램블린인가 막 뛰는 거 점프머신 그런 거 많이 또 하고 점핑하는 거 맞아요 손종완 님 저 아내랑 연애할 때 커플룩이었던 주머니 치렁치렁 달린 카고 바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내는 아주 예전에 버렸는데 저는 아직도 가끔 입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질색팔색을 하네요 전 추억이 있어서 좋은데 말이죠 요즘 또 이 카고 바지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요 여기저기 주머니 막 붙인 거 많고 가자 김가영 님이 밀리터리 룩도 유행이 있었어요 군복을 매일 입으니까 우리 가족 제가 군대 가는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밀리터리 룩을 한창 입었었는데 유행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이런 거 입을 때는 또 태도가 또 더 좀 달라지지 달라지지 어깨를 쫙 펴고 그렇지 그럼요 자 3위곡입니다 에일리의 보여줄게 네 이승현 님이 보내준 유행 따라하기 시기와 시기와 넘버치스 빠밤 2위입니다 소찬이 티어즈 한때는 연로족이 대세라 돈을 펑펑 쓰는 플렉스를 외치는 시대였다면 2023년부터는 일명 체리 슈머라고 알뜰하게 소비하자 아끼면서 살자 하는 붐이 생길 거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풍조가 자연스레 생기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유행에 맞춰서 앞으로는 눈물을 머금고 배달 음식은 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맞아요 뭐 진짜 인생 한 번뿐이라고 펑펑 쓴 그런 유행이 있었다면 요즘은 정말 알뜰하게 정말 체리 슈머라고 위에는 체리만 딱 갖다 먹는 아주 알뜰하고 현명하고 이기적인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예예 와 어떤 스타일이에요 우리 호영 씨는 저는 사실 굉장히 오늘 하루가 중요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제가 먹고 싶고 하는 것들을 좀 그날그날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그게 이제 저도 약간 생각이 좀 바뀌면서 예를 들면 물론 당연히 오늘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또 오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벌이가 좋으면 또 좀 많이 쓸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각자 지가 알아서 하겠죠 네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이제 그럼 그게 뭐 이게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무 투머치 할 정도만 아니면 자기가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면요 좀 쓰고 그렇죠 철학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떨 때 있지 뭐 그래도 좀 쓰시는 편이죠 저요? 좀 쓰죠 나는 약간 가랑비 옷 쪄는 스타일이지 잔잔바리를 많이 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솔트빵 이런 걸 안 사갖고 와야 돼 잔잔바리가 너무 잘하니까 맞아 잔잔바리 그게 있고 맞아 그럼 2891님께서 저런 MBTI 인기였을 때 진짜 과몰입했어요 너는 이래서 이렇고 너는 철에서 저렇다면서 근데 이것도 이제 유행이 지났다고 하네요 유행 따라가기가 힘드네 그래 MBTI 없을 때는 뭐 또 혈액형 같고 혈액형 별자리 같고 막 이랬는데 또 MBTI는 너무 사람을 규정하는 것 같아 그럼 또 아이야? 막 이러면서 그럼 그거 약간 어떨 때는 그거에 좀 맞춰지는 것도 없잖아 있어 맞아요 맞아요 맞춰지는 김명희 씨가 요즘은 자이언트 얀이라고 직접 뜨개질한 가방이 유행이잖아요 저는 지겹기도 하지만 유행하면 다 갖고 싶어요 완전 유지메이커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 굵은 실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또 모자도 그렇고 유행일 때가 있어 있어 근데 그때 해면 예뻐 그렇지 근데 그때 지나면은 또 뭘 저걸 아직까지 또 왜 이래 그럼 짐이라고 그러지 짐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유행이라는 게 맞아요 김지은 씨가 인테리어 그림에도 유행이 있잖아요 한참 유행했던 사슴뿔에 꽃들이 달려있고 몬드리안의 액자도 그렇고 황금색 키스하는 연인 뭐 그림도 집집마다 있었거든요 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맞아 요즘은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좀 달라지고 있대요 그렇죠 좀 더 키치하게 이렇게 좀 색깔도 많이 있고 많고 예전에는 막 그 예전에는 막 동양화 이런 거 좋아하고 그렇죠 조금 묵직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돈이 된다 막 이랬는데 약간 무게감 있는 것들을 좀 차분하고 이런 걸 좋아했다면 요즘에는 조금 말씀하신 거 약간 조금 더 해줘어라고 좀 재밌고 그런 거 그전에는 또 이상하게 알지도 못한 추상화 같은 그림이 또 유행이었고 맞아 자 이승현님이 보내준 유행 따라하기 지겨와 지겨와 넘버워치 스파밤 1행옥입니다 1위 강승윤 본능적으로 그래도 좋은 소식은요 앞으로는 유행이라고 전부 따라가는 문화는 또 아니래요 점점 트렌드보다는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평균 보통 이라는 말이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냥 내가 입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본능적으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앞으로는 점점 뭐 평균 보통 이런 말이 없어지는군요 그렇다고 하네요 또 그러네요 그쵸 자 1위곡 들어볼까요 강승윤의 본능적으로 자 오늘 주제 만들어주신 이승현님 재미있게 잘 들으셨는지요 자 이승현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맞습니다 자 다음주 월요일은 설 연휴라서 우리 호영자 앉으시고 다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설 잘 보냈어요 한 살 더 먹고 보는구나 아우 세상에 떡국 많이 드시고요 당연하죠 자 로제의 온 더 그라운드 들으면서 우리 인사할게요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여러분 끌어올려 가피 먼데이 에 라우-에롸-에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